무릎 꿇고 앉아서 이마를 바닥에 닿아볼게요. 무릎 꿇고 앉아서 이마를 바닥에 닿아볼게요. 손은 엉덩이 뒤에 가볍게 내려주세요. 오늘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 호흡과 함께 편안하게 내려놓을게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호흡해주세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무거웠던 생각들 비워볼게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무거웠던 생각들 비워볼게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무거웠던 생각들 비워볼게요. 천천히 상체 들어 머리 뒤에서 손깍지 껴주세요. 그대로 고개를 위로 들며 천장 바라봤다가 고개를 숙여 배꼽 바라볼게요. 이때 손으로 고개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세게 누르지 않아요. 다시 가슴 활짝 열며 천장 바라봤다가 고개 아래로 내려볼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앞바다리를 하고 따라해주세요.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넘어갔다가 고개 숙이며 반복할게요. 한 다리를 앞으로 한 다리는 뒤로 접어 이너 다리 만들어 볼게요. 다리 뒤로 접은 쪽으로 상체 숙이며 내려갔다가 앞으로 돌리며 올라와주세요. 어깨부터 가슴까지 활짝 열리도록 팔을 크게 움직여 볼게요. 그대로 옆으로 내려가 스테이 할게요. 옆구리부터 골반 안쪽까지 이완되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무리하게 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서 호흡하며 자세 유지해 볼게요. 뒤로 잡은 다리 앞에 세우고 팔꿈치로 무릎 밀며 트위스트 해 볼게요. 팔꿈치를 계속 밀며 상체 더욱 뒤로 보내주세요. 상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세우고 따라할게요. 무릎을 더 모으고 두 손 옆으로 보내며 가슴 열었다가 두 팔 포개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무릎은 가능한 만큼 포개서 따라해주세요.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상체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손을 꼬아 손바닥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볼게요. 팔을 위로 높이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어깨부터 날개뼈까지 들썩들썩 함께 움직일게요. 손을 꼬아서 하는 게 힘든 분들은 두 손을 붙여서 따라해주세요. 상체 앞으로 숙여 볼게요. 고관절 안까지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보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몸에 있는 긴장을 더욱 풀어볼게요. 다리 반대쪽으로 인어 다리 할게요. 옆으로 내려갔다가 앞으로 돌리며 제자리 돌아와주세요. 골반은 움직이지 않아요. 엉덩이 바닥에 최대한 붙이고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옆으로 넘어갔다가 앞으로 보내며 돌아올게요. 옆으로 내려가서 기다려 볼게요. 앞다리 뜨지 않게 계속해서 내리고 따라해주세요. 양쪽 차이가 있는 분들은 골반 불균형일 수 있어요. 잘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반복하거나 골반 교정 스트레칭을 자주 따라해주세요. 뒤로 접은 다리 앞에 세우고 팔꿈치로 무릎을 밀며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 허리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세우고 팔꿈치를 밀며 상체 더욱 뒤로 밀어주세요. 호흡도 함께 해볼게요. 다리를 조금 더 포개고 두 손 옆으로 보내며 가슴 활짝 열었다가 두 손 포개며 등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팔을 크게 열었다가 공기를 끌어안듯이 모아볼게요. 두 손을 꼬아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발을 높이 들어 어깨부터 날개뼈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려볼게요. 꼬는 게 힘든 분들은 두 손을 잡고 따라해주세요. 어깨는 과하게 힘주는 느낌이 아니라 어깨를 가볍게 들썩이는 느낌으로 이어갈게요. 그대로 팔 풀어 내리고 상체 앞으로 내려가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몸에 있는 힘을 땅에 툭 하고 풀어볼게요. 천천히 일어나서 천장을 보고 누워주세요. 한쪽 다리 무릎 위에 올려 사차 다리 만들고 무릎을 잡고 당겨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조금 더 당겨주세요. 무릎 잡기 힘드신 분들은 허벅지를 잡고 따라할게요. 다리를 내리고 꼬아 옆으로 보내볼게요. 갈 수 있는 만큼 무릎을 내리며 트위스트 해주세요. 체형에 따라 다리가 안 꼬아질 수 있어요. 다리를 꼬을 수 있는 만큼 꼬고 따라할게요. 돌아와서 반대쪽 다리 할게요. 반대 다리 위에 무릎을 올려 사차 다리 만들고 무릎을 당겨주세요. 무릎을 잡기 힘든 분들은 허벅지를 잡고 따라할게요. 호흡 마시고 내쉴 때 더욱 당겨주세요. 다리를 내리고 꼬아 옆으로 보내볼게요. 갈 수 있는 만큼 트위스트 하며 무릎을 바닥에 닿아보세요. 다리가 안 꼬아지는 분들은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호흡하며 자세 유지할게요. 다리 돌아와서 다이아몬드 만들게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풀어주세요. 음악 잔잔하게 들으면서 호흡 이어갈게요. 보러 가세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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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리 모아 가슴 앞에서 끌어안고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여주세요. 다리를 안아 부드럽게 움직일게요. 다리를 내리고 한 다리씩 길게 뻗어볼게요. 고개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고개 제자리로 돌아오고 두 손 깍지껴 머리 위로 뻗어볼게요. 한 다리씩 길게 보내며 늘려주세요. 발 천천히 내리고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내려놓고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